반갑습니다. 빨리빨리빨리빨 오늘 모덕입니다. 자 오늘 저는 로스트로 한번 게임 한번 즐겨봅시다 제가 막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또 그거는 이미 극복했는데 그 아직까지 그런 말이 나오더라구요 제가 또 로스트로 게임 그나마 좀 초고수 인정? 인정! 자 참고로 이 캐릭터는 무조건 한대맞으면 죽습니다 무조건 한방입니다 한대맞으면 무조건 죽어요 좋아 지금 머쉬룸 하나 먹었습니다 헤헷 응 깬다 응 깨 응 쉽게 깬다잉 그렇지 오케이 색돌 야 뽀개받자 소와라트 필요없잖아 어? 야 구피먹으면 어떻게돼 구피버리 아 구피바디 오케 돈 많아 좋았어 뭐지? 오케이 아니 어때요? 목숨생겨요? 예 자 가자 자 들어와 그렇지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런 시금방지고 시시한 녀석 가볍게 아살락하마이쿰 사와디카 헬라뽀수 흐흐흐흑 아프지마 통화 통화통화 빨리 뒤져 얘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눈물로 가볍게 피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이거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빡쳐요 이러면 살아있으면 제가 아직 한대도 맞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자 빨리빨리빨리 스태스에 영향을 주는거 그렇지 데미지요 그렇지 아주 좋아요 내려갑니다 좋아 아주 좋아요 가자 내려갑시다 일단은 아 뭐야 폭탄 필요하네 두개 내려갑시다 스피스 아이템은 제가 갖고있는 템 돌리는겁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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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데미지요 야 오늘 데미지요 쪘는데 왕방 담배라 야 악마방 아이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악마방 아이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죽어 진짜 꽁짜야 어 슈마 그건좋아 그건 참좋아 니가 참좋아 좋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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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저 데가드 스파클은 그렇지 조심해 얘 얘 얘 그거야 그렇지 나와 나와 안고망 참아싸 필요없어 아니구 떼윤 어필없어 일단 이자가자 스페이스바 필요없을것 같애 자 가자 암에 나가 어케에 어우야 이게 ord Geme influence 무조건 한방 이자 backup 어우씨 저런거에 쉽게 다 아니 뭐..뭐야아 아 뭐야아 아 뭐야아